안녕하세요. 요리총각 이특과 우리집을 홈카페로 변신시켜주는 고준영 셰프입니다. 셰프님 어서오세요. 우리 셰프님과 함께하는 홈카페 브런치 시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익숙한 메뉴도 정말 특별하고 새로운 요리, 또 친숙한 맛으로 함께 다가오는데요. 오늘도 부담없이 즐기기 좋은 맛있는 메뉴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와플 소개해 드릴 건데요. 메이플 시럽도 듬뿍 들어가 있고요. 베이컨으로 이렇게 맛과 풍미를 잔뜩 더한 메이플 베이컨 와플이랑 브로콜리 샐러드입니다. 굉장히 정말 특별한 조합인데요. 베이컨은 사실 그냥 구워 먹기만 해도 참 맛있잖아요. 여기에 또 메이플 시럽이 첨가가 되면 더욱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id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